그래서 당릉에 살고 있는 이 학생 학생의 스타벅스 8,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? 현재 스와트 최대입시학원의 마스코트인 이창범 학생 이창범 학생은 CU 상품권 3,000원의 기프티콘이 처음이기 때문에 딱 한 명만 더 뽑을게요 이 학생은 이름은 내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어디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규인 학생, 이름 맞죠? CU 편의점 3,000원 상당의 상품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